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제가 올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7월 8일 일본 요코하마 피아 아레나 MM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티스토즈 비기닝 콘서트 남신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최고의 배우분들이 모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월 8일 요코하마 피아 아레나 MM에서 우리 만나 재미있는 시간 보내요. 하얗고 미나상니 아이타이 데스.